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스틴 강사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의견 말하기 주제별로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part 6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어느 걸 골라서 얘기해야 되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던지 간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는 템플렛들은 교재 있는 것대로 꾸준히 외워서 완전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채워야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꾸준한 브레인스토밍과 주제별로 나누는 이러한 연습들을 꾸준히 하시면요 어떠한 주제들이 나오셔도 그 주제에서 배웠던 실무용어라든지 자주 쓰는 단어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아웃라이닝 이러한 스킬들도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깐요 차곡차곡 채워가시면 Practice makes perfect, right?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다 됩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갑니다 의견 말하기 주제별로 나눠볼까 합니다 핫 트레이닝 1단 구인 구직 관련되어 있는 그죠? job seeking or job opening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여전히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할 말도 많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갈릴 수 있는 섹터다 보니까 꾸준히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이 구인 구직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보면 실질적으로 직원을 구하는 구인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을 구하고 있는 사람의 구직 과정들을 나타내는 표현들도 많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회사 내에서 사람을 채용 관련된 아니면 면접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면접 없이 이력서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학교 이러한 personal data만 가지고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아니면 경력직을 뽑을 때 연봉 협상에 있어서 이전 경력들을 얼마만큼 반영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반영 비율이 없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학사와 석사 간에 어떠한 그러한 자격 기준을 동등하게 줘야 되는지 이러한 표현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구인 구직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ecruitment 관련되어 있는 에이전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채 같은 개념들을 내용해서 실질적으로 공채로 뽑는 것들이 사람들 더 많이 모을 수 있는지 어떤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차곡차곡 브레인스토밍을 좀 하시다 보면 굉장히 친숙한 주제들로 들릴 것이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답변을 풀어나가는데 많이 반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when conducting interviews 인터뷰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some companies provide out-of-town job candidates with travel expenses 크게 키워드 두 가지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penses, travel expenses 하게 되면 뭐예요? 여기서는 여행 경비라기보다는 어떤 실질적으로 지원자들이 우리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오는 거니까 면접비용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out-of-town 실질적으로 그 회사 외곽지역 그러니까 회사가 없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그러한 사람들 시내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과연 면접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오게 되는 어떤 실질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 이동수단에서 쓰게 되는 비용들을 회사 입장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당신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여기 두 개 중에서 받아야 돼 왜? 실질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회사에 대한 소속감도 느낄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더 좋은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안 된다 아니야 주면 안 돼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돈을 쓰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곤란해질 수가 있어 이렇게 정리를 한다든지 빨리 여러분들의 의견을 잡고 들어가시는 게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인트로 길게 들어가실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 쓰실 수 있는 표현 많이 연습을 해보셨죠? In my personal opinion In my opinion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I think companies should pay 돈을 내야 된대요 일단 그죠? The travel expenses for the job candidates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람들 Applicants랑 비슷한 표현이죠? Candidates 하게 되면 이런 지원자들이라는 뜻인데 이러한 지원자들을 위해서 Travel expenses 그죠? 실질적으로 여행 경비 오게 되는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러한 교통비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Expenses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운영 경비라고 쓸 때도 Running expenses라고도 하지만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unning cost라고도 많이 씁니다 회사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운영 경비 무엇을 함에 있어서 드는 돈들이라는 표현이니까 아마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 나올 때 여러분들 잘 챙겨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근거 들어가야 돼요 이제 메인 들어갈 겁니다 First of all This way companies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회사들은 Will motivate 일단 motivation 첫 번째 키워드로 가져간 거예요 이 답변은 뭐예요? 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Encouraging 실질적으로 뭘 좀 할 수 있도록 동료하고 Motivative 동기 부여를 하게 될 거예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통해서 조금 자기들이 케어를 당하고 있다 자기들이 어떤 케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회사에 지원하게 되는 동기들도 많이 부여가 될 것이다 A large number of jack seekers to apply 지원함에 있어서 이러한 구직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구직자들에게 동기 부여를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근거가 될 거고요 여기에 따른 뭐예요? 부연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For those who live far away from the company 실질적으로 멀리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Travel expenses could be a big burden 뭐예요? Burden on my shoulder, right? 아, 어깨 이 세상에 모든 짐들은 다 내가 지고 있는 것 같아 Seems like you have all kinds of burden on the world on your shoulder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은 다 내 어깨에 있는 것 같아 어깨가 쳐졌어 그럴 때 쓰는 표현이 burden인데요 어떠한 부담감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과중한 어떠한 뭐랄까요 pressures, 그죠? 실질적으로 어떤 압박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도 왔다 갔다 할 때 드는 교통빚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Right?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것 같아요 보도록 하죠 However, if companies are willing to cover this cost 실질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게 된다면 커버링을 하게 된다면 They will attract lots of perspective, qualified candidates 그죠? 실질적으로 attract 하게 되면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던 표현들 중에 motivate 이런 표현하고 살짝 바꿔서 봤다고 보시면 돼요 유혹하다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동원하다 이런 뜻인데 Will attract lots of perspective 하게 되면 전망이 있는 Future 그죠? 전망이 있는 굉장히 전도 유망한 이란 뜻이고요 전도 유망한 그죠? 자질을 검증받은 지원자들을 더 attract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빅버든이 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하게 된다면 또 하나 attract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까 motivation을 풀어서 써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의 개념을 잡았으면 개념도 풀어서 써주는 연습을 하셔야 부연 설명이 가능하십니다 더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썼던 표현 처음에 나왔던 현상들 하나 정리를 해줬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부담이 될 텐데 그렇지만 사람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준다면 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예요? 이러한 상황들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이러한 심각성을 회사에서 해주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더 모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부연 설명의 흐름을 그죠? 어떤 가정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을 먼저 제시해주면서 설득력을 가져가고 있는 아주 좋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근거 두 번째 쓸 때 쓰는 표현 바로 나올 거예요 1, 2, 3 The other reason is that paying for expenses 실질적으로 it is 이렇게 it is 아니면 it 동사 이렇게 가져가지 않고 앞에 내용들을 살짝 풀어서 써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거예요 긴 주어로 써서 그래서 paying for expenses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불해주는 것은 demonstrate 하게 되면 뭐예요? 뭘 나타내다 illustrate shows 이런 표현인데요 respect for the candidate 그 지원자들에 대한 뭐예요? respect 이게 키워드가 할 겁니다 그죠? 존경해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존중의 또 다른 어떠한 그러한 뭐랄까요? 의도 아니면 존중의 또 다른 방법 이런 방법으로 쓰일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 존중을 보여준다 그죠? show respect for somebody 누군가에 의한 어떤 존중의 어떤 느낌들을 demonstrating 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두 번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표현 설명 보도록 하죠 qualified applicants will feel appreciate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거다 라는 거죠 and think the company will treat them well 아까처럼 뭐예요? respect가 여기에 쓰인 거예요 그래서 respect와 관련돼서 그 사람들이 respect라는 단어를 살짝 풀어서 써준 게 뭐예요? treat them well 그들을 잘 보살펴주고 잘 대해준다라는 뜻으로 쓴 거죠 So it's more likely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더 뭐 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It is more likely 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It is more unlikely 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니까 반드시 알아주세요 뭐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을 쓰고 어떤 상황들의 어떤 possibility 그죠? 실질적으로 어떤 가능성들을 표출할 때 쓰는 그러한 좋은 표현이 될 거고요 That they will accept the job offer 실질적으로 에이 나 안 다녀 가 아니라 글쎄 교통비도 주고 나 이렇게 잘 대해주네 음 연봉은 적지만 회사가 나에 대한 배려와 발전적이 있는 것 같아 그래 결심했어 이 회사를 다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상상력과 동시에 하나하나씩 부연 설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할 거예요 그때 쓰는 표현 잊지 마셔야겠죠 전체적으로 하나씩 잘 정리됐다 싶으면 마무리 바로 자신감 있게 찔러주시고요 그때 쓰는 표현 therefore I think 그죠? therefore I think 아니면 thus I am convinced that 아니면 therefore I strongly believe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의견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들은 하나하나씩 꾸준히 여러분은 3, 4개 정도는 옆구리 쿡 찌르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All right? Paying travel expenses for job applicant is Better for the company in the long learn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travel expenses들을 paying 해주는 것들 지불해주는 것들은 Better for the company 회사에게도 좋고 그죠? 어떤 측면에서 in the long learn 하게 되면 in the long term 이런 표현도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long turn 아니면 in the future 실질적으로 미래에 있어서는 회사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앞에 나왔던 내용들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것도 paying expenses 하면 좋은 이미지도 얻을 수가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 더 양질의 어떤 지원자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서 회사에도 도움이 되니까 travel expenses들은 paying 지불해줘라 라는 것들로 여러분들 실질적인 어떤 의견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빨리 명사적 개념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어떻게 travel expenses 줘야 돼 물론 조금 버젯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지만 그 지원자들이 느끼는 부담들이 더 크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은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할 거야 또한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그러한 작은 배려들로 인해서 내가 잘 트위트 그죠 실질적으로 잘 대접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회사에 대한 이미지와 회사에 대한 어떤 회사가 지원하는 그 job opening 그죠 실질적인 그 직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의견들을 빨리 정리하셔서 템플릿 대로 쭉 밀고 여러분들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실질적인 여러분들 의견 제시할 때 쓰실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duty and policy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할 거예요 회사나 아니면 조직에서 우리가 뭐든지 맡은 바 My responsibility 나의 어떤 직무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러한 직무들 관련돼서 여러분들 이슈들이 나올 때는 실질적으로 조금 딱딱한 이슈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무언가 하나를 고르기는 쉽지만 설명하기 좀 어려운 그러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working hours 관련돼서 탄력 근무자 flex working hours 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도 정장 dress formally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랄까요 dress down 그죠 실질적으로 금요일 friday dress down 이라는 표현들도 있는데요 금요일날만 정장을 안 입고 캐주얼을 입는 그죠 그러한 policy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계속 고수해야 된다 아니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일의 능률이라든지 어떤 분위기들이 좀 떨어져서 달라질 수 있다 회사의 productivity 그죠 실질적인 어떤 생산성들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노사관계 그죠 labor union and management 그죠 labor union and management 라고 하는데 이런 노사관계에 대한 내용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뭘 고르냐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팩트들 중에서는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른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 바로 요 업무 및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어라든지 아니면 실제 잘 쓰이는 그러한 구문들 패런들을 잘 익혀 두셔야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이 나오셨을 때 막힘없이 쭉 밀고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보고 도와드릴게요 Ready? Go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그냥 흘려보내세요 Let it go and focus on followings Right? Employees should be allowed 뭔가 뭐예요 허가가 되거나 허락이 되어야 된대요 뭐 하는데 To wear casual outfit 하게 됩니다 그죠 casual 아니에요 여기도 발음 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casual casual Z 발음 사운드가 나옵니다 By the way casual outfit 하게 되면 뭐예요 평상복을 얘기하자 Right? 평상복을 입도록 돼야 된다 언제? When they're not meeting clients 음 글쎄 그죠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히 날짜만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고객을 만나지 않을 때 고객과 미팅이 없을 때는 음 캐주얼 outfit을 입어도 된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예요 그죠 빨리 정하셔야 돼요 어떤 거 내가 조금 더 말을 잘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는 것들 Right? 그러니까 고객과 관련되어 있는 포인트에 맞추셔야 돼요 도입 들어갈 겁니다 인트로 인트로 들어갈 때 강력하게 밀고 들어가시라고 했고요 그때 쓰는 표현 짜잔 I strongly support the idea that 이번엔 support라는 단어도 한번 써봤네요 지지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비슷한 표현으로 I strongly stand with 그죠? 무엇무엇과 같이 한다 의견을 같이 한다 이런 표현 서다 stand with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보시고요 넘어갑시다 Employees should wear formal outfit 실질적으로 formal outfit 하게 되면 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랍 뭐 이런 뜻인데 정장으로 입는 거죠 수랍 뭔가 이렇게 정장으로 입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 formal한 outfit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during working hours Even if they are not meeting clients that day 처음에 나왔던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순서만 바꾼다든지 형식만 바꿔서 자기의 주장을 도입 부분에서 확실하게 얘기해주고요 그때 쓰는 표현 I strongly support the idea tha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주장은 만나지 않아도 outfit은 뭐예요? 포멀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네요 어떻게 전개를 하는지 보도록 하죠 근거될 거고요 첫 번째 근거될 때 쓰는 표현 the main reason is that clothing effects of person's mood mood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어떤 분위기 아니면 마음가짐 아니면 심리 상태들을 보통 많이 나타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mood가 분위기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 많이 해석이 되셔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환경들 나타낼 때 그죠? environment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뭐 어떤 어떤 분위기 지금 분위기 이상한데 썰렁한데 이런 것도 했을 때 쓰는 표현 atmosphere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두 가지 표현들도 환경, 분위기, 조짐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써요 근데 뜻들도 좀 하나씩 잘 알아두셔야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잘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environment는 실질적으로 조금 광범위한 부분에서 바깥쪽에서 나에게 오는 외부에서 안쪽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들, 요소들 환경들 전반적인 것들을 다 나타낸다 하면 그죠? 실질적으로 physical한 것들도 그리고 mentally한 것들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atmosphere 같은 경우는 뭐예요? 좀 약간의 어떤 분위기 오늘 얘기하는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그러한 요건들 요소들을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타인과 그 다음에 나 이런 것들 이런 사이 누구와 누구 사이 아니면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보통 atmosphere 같은 경우를 많이 쓰죠 mood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화자 말하는 사람의 감정에 좀 국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mood가 좀 안 좋아 I'm not good mood to talk right now 나 지금 얘기할 기분이 아니야 이럴 때 쓰는 것처럼 mood도 조금 다른 의미로 많이 쓰이니까요 구분하셔서 잘 쓰시고요 anyway 근거 첫 번째 뭘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의류 옷 입는 방법 clothing 실질적으로 의류나 옷들이 effect influence effect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미쳐 누구에게? person's mood 사람의 마음가짐에 많이 영향을 미쳐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mood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키워드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what I mean is dressing professionally helps people to better focus on work and be more productive 그죠?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집중력 있게 해주고요 더 생산력 있게 해주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죠? 실질적으로 옷이 사람의 마음들을 바꿔서 옷을 입음으로써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집중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는 표현들로 하나하나씩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네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wearing casual clothing in the office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캐주얼하게 입는다면 might make a working environment 나왔죠? 그죠? 실질적으로 환경들 일하는 환경들을 얘기할 때 working environment 사내 환경들을 얘기하고요 to relax 실질적으로 어떻게 무언가를 어떻게 만들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떤 작업 환경이라든지 일하는 환경들을 뭐예요? to relax 일단 to가 들어갔다는 건 부정이에요 너무 많은 과한 거죠 to relax 너무 느슨하게 만들어 slack 너무 처지거나 느슨하게 만들어 사람을 긴장하지 않게 만들어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mood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 단어로 바꿔서 쓰는 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 쓸 때 이 표현들 들어보셔야 돼요 what I mean is what I'm saying is 이런 표현들을 쓰니까 내 말은 즉슨 내 말은 뭐냐면 그죠? what I'm intending to say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쓰였던 표현들 역시도 productive와 focus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환경들을 너무 처지게 만든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상상력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문장들로 꾸며놨습니다 근거 하나로는 little you know 조금 short 모잘라요 맞죠? fully하게 description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거 바로바로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근거를 쓸 때 쓰는 표현 나와라 another reason is that you never know 실질적으로 일단 우리 명제 첫 번째 명제가 뭐였습니까? 아, right 클라이언트를 만나지 않을 때는 캐주얼하게 입어도 된다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캐주얼하게 입을 때 안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언제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단점들을 짚어주고 있고요 when you might be seeing client 실질적으로 당신이 언제 언제 클라이언트를 볼지 몰라 클라이언트가 그죠? 갑자기 suddenly came up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리어렌지 미팅들을 리어렌지해서 생각들을 바꿔서 불쑥불쑥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당신은 실질적으로 잘 알 수 없잖아요 Things change, right?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안 만날 때만 캐주얼을 입어야지 이것은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might be seeing client 누구누구를 마주칠지 몰라 라는 표현들로 많이 쓰고 있어요 마주치다 라는 표현들도 실질적으로 업무나 회사에서 많이 쓰죠 김대리를 마주치다 아니면 김과장님을 마주치다 이과장님을 마주치다 누구누구를 마주치다 in the hole I bump into somebody in the hole 홀에서 누구누구를 마주쳤다 라는 표현으로 bump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붐닥치는 bump 있죠 그래서 bump into 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누구누구를 마주치다 어? 지나가다 어? 안녕? 이러면서 bump into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막 달려가다 부닥치는 거였어요 run into도 많이 쓰니깐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마주치다 라는 표현들을 쓸 때 두 가지 표현도 keep it in your mind right? 넘어갑니다 근거 하나 됐어요 뭘로 됐죠? 사람들을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이 문제이다 부연 설명해 줄게 갑니다 important clients important clients might stop by 들르다 라는 표현들이 될 거고요 the office 나왔잖아요 unexpectedly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을 들릴 수가 있고요 rearrange the day of a meeting 실질적으로 rearrange unexpected랑 rearrange를 하면서 사람들이 언제 오는지 모를 수 있고 모르고 실질적으로 rearrange 어떤 것들을 계획을 변경했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casual로 입고 있을 때 그죠? 그러한 중요한 사람을 만났으면 그러한 사람들이 in this case the workers would be underdressed 그죠? 실질적으로 underdressed 하게 되면 이제 덜 갖춰 입은 겁니다 undress 하면 안 돼요 undress 하면 안 입은 거예요 내 입게 되니까 underdressed 덜 입은 거죠 격식을 덜 갖춰서 입은 경우에는 the clients could get impression of the company 하게 되면 get good or bad impression on something 하면 무언 무엇에 대해서 좋은 인상 나쁜 인상들을 갖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인상들이 뭐예요? reputation처럼 평가들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너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간에만 옷을 잘 입겠다 이런 표현들은 글쎄 실효성이 좀 없네 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정리해가지고 마무리를 던져줄 거고요 마무리 던져줄 때 쓰는 표현 because of these reasons 두 개 이상 되셨죠? these reasons I think it's better to I think it's better to 뭔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always dress professionally 아까처럼 suit up 잘 챙겨 입는 그죠? dress professionally or dress formally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at work 직장에서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항상 항상 그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잘 갖춰지고 있는 것이 좋아 왜냐하면 언제 올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첫 번째 든 근거 뭐였죠? 너의 mood 너의 어떤 feeling들을 clothing이 effect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항상 옷들을 좀 포멀하게 입자 라는 것들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똑같아요 룰은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제별로 좀 어렵게 느끼는 주제들이 있을 거고요 아마 업무 및 정체가 고고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요거처럼 실질적으로 빨리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하신 다음에 근거를 대세요 첫 번째 뭐예요? 의류 그죠? 옷 입는 방법 effect my feeling my mood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실질적으로 unexpectedly clients will come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죠?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항상 옷을 잘 입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명사적으로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을 조금 더 고득점으로 이끄는 그죠? 실질적인 어떤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